시청자님들 오늘도 하루 해가 꼴딱꼴딱 넘어가고 있는데 오늘은 집에서 하루 쉬면서 그동안에 뭐 시간이 없어서 만들어야 되는걸 못만들고 좀 그런게 있었는데 아랫집 빗집 사이에 25만원 주고 팠던 집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거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다 삼겹살을 좀 구워 먹으려고 고기도 지금 이렇게 사오고 이랬는데 이건 뭐 눈이 얼마나 많은지 자연스도 이렇게 나오고 오늘 또 요것도 하나 만들고 어 요거는 저 화더기에 올려 놓고 어 그 라면도 끓이고 할 때 에 걸쳐 놔야 되거든요 이거를 자 제법 부툼한 쇠로다가 손가락 굵기 쇠로다가 지금 만들어 놨는데 여기다가 어 오늘 좀 시간이 좀 벌써 해가 꼴가딱꼴가딱 넘어가는데 여기다 라면도 끓여먹고 어 하려고 지금 준비하긴 했는데 벌써 이렇게 해가 짧아서 자 짧은 해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요즘은 해가 짧은지 자 우리집 마당에 눈이 얼마나 얼마나 많이 왔는지 사람이 땡기지도 못할 정도로 이렇게 여기는 옛날에 제가 총각 시절에 산나물도 싹고 하려고 이렇게 나무를 나무를 모아놨었는데 어양부양 하다보니까 그냥 자 어쨌거나 참 눈이 어마어마하게 왔습니다 여러분 산골에 짧은 해는 어느새 소산을 넘어가려고 그러고 아 아 자 일단 어찌 됐든 간에 오늘은 어떻게 아침도 못 먹고 지금 이러고 있는데 일단 실험적 차원이기는 하지만은 고기 맷자로 한번 구워 먹어야 안되겠습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자 불이 끄나게 올라오는데 눈도 일부 치면서 자 오늘은 뭘 또 하나 만드느라고 여기서 또 뚜닥뚜닥뚜닥뚜닥 kicked 라고 이렇게 도저히 주문했는데 이렇게 반죽을 이렇게 짜파이너 흰색을 먹어 이렇게 이렇게 한번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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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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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걸 위에다 얹히고 가고 이게 안되겠다 가져와봐 가져와봐 커있잖아 이게 거쳐봐 이게 안되려나? 제대로일거 같은데 오 됐다 됐어 칼도 안 가져왔네 칼도 없잖아 여기는 네 이거 뭘로 하지? 칼이 있나 이게? 칼이 칼을 씻으시죠? 칼을 파상풍 걸릴텐데 원래 꺼진건 편한건 없어 진짜야 녹이 있어가지고 칼이 갖고올까요? 뭐? 가위? 가위 있나? 집에가서? 집에가서? 네 칼용 제가 갖고올게요 일단 끄고 끄고 한도하나 거치고 와 빼빼로 자 파상풍 베빼로 레김빼로 퐈 뱅 어윽 아 뜨거아 아 열기가 어이 뜨거아 어이 열기 유고하너머 하나 하나 먹어보자 오 아 아잇 음 고춧가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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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얼굴 나오네 아흐 눈밭에서 먹는 삼겹살 올릴까요 고기? 좀 먹고 올리지 음 맛있다 음 맛있어 음 삼겹살 더 먹을 수 있나? 네 음 맛있다 제가 먹을게 음 나 먹어 음 봐봐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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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를 구워놓고 조금 남겨놨다가 음 라면 드실때 같이 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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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여러분 잘 익습니다 아주 여름에 손님들 오고 하실때 한번 써먹으려고 음 제가 우리 아들하고 지금 테스트하고 테스트 아 화력이 얼마나 뜨거운지 지금 하루에 해가 꼴딱 꼴딱 에 점으로 가고 있는데 아주 멋집니다 잘 만들었어요 아 물도 이렇게 잘 나오고 물도 잘 나오고 물도 잘 나오고 물도 화끈하고 아 음 음 음 음 감사합니다.